osen 는 대전 이동해 기자 하나가 지성준의 끝내기 홈런으로 4연승을 질주했다. 하나는 30일 대전 하나 생명 이글 스파크에서 열린 2018 신하는 팽 마이카 kbo 리그 하나와 원전 경기에 6에서 5 끝내기 역전승을 거둔 다 9회말 투아웃에서 지성준이 손승 낙에게 끝내기 스리런 홈런을 터뜨렸다. 9회말 24일 1호하나 지성준이 끝내기 스리런 홈런을 때린 후회 너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. eastsea-eosen.co.kr 이동해 기 탑 탑